안녕하세요 팔찌흘리 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호주 연금을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주 연금 조기 환급이 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물론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호주 정부가 코로나 피해에 대한 대응 정책 지원 정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연금 조기 환급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연금이 퇴금을 떼고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일정 기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퇴금 없이 100%로 지급 가능한 통장에 꽂아 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연금 계좌와 TFN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에요. 연금 조기 환급 받아봐 신청해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기간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7월 1일 전까지에요. 7월 1일 전까지라는 거는 6월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꼭 사람들 중에 기한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보고 빨리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는 허키란 건 아니고 제 생각 루머인데 지금 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호주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이게 제 생각에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세금을 안 뜨고 다 100% 통장에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왠지 선착순 아닌 선착순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괜히 꽁돈 날려먹지 말고 받을 수 있을 때 챙겨 먹어야죠. 어차피 연금 우리가 다 낸 거잖아. 신청 한도 금액은 1당 만 달러입니다. 만 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신청 조건이 비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알아본 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재 실직 상태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백수나 백조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여야 돼요.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깊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그리고 본인의 근무 시간이 20% 이상 단축된 사람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사업 중단 또는 본인의 소득이 20% 이상 감소된 사람들 이렇게 총 세 가지 이렇게 총 세 가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연금 조기 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외에 제가 찾아본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면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페이슬립과 연금 계좌의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페이슬립에 나와 있는 연금 금액과 이제 연금 계좌 어플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잔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 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해 줄 때 연금 계좌로 연금을 지급해 줄 때 이게 페이슬립이 일주일에 하나씩 받잖아요. 그때마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만 지급을 하면 된대요. 1, 2, 3 한 번 4, 5, 6 한 번 7, 8, 9 한 번 10, 11, 12 한 번 1년에 총 4번을 연금 지급을 하면 그건 이제 합법인 거예요. 페이슬립을 받을 때마다 연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분기별로 입금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달별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또 정부에서 세금을 떼를 위해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정부에서 떼간다는데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외에 팁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면 연금을 신청할 때 호주 계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계좌로도 할 수 있어요. 한국 계좌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호주 계좌보다 환급이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의 연금 잔액을 자세히 모를 경우 그냥 만 달러 만 불 적어도 한 달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게 다 만 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만 불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계좌에 맞춰서 금액이 나온대요. 그리고 연금을 환급 받을 때에는 링킹코드가 필요한데 링킹코드는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전화번호 여기다가 전화를 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화번호는 132-861번 132-861번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뭐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tfn 그 다음 여건번호 생년월일 이름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을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링킹코드는 전에 연금을 혹시 한 번 환급 이미 받으신 분들은 필요없고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살짝 안타까운 가슴이 엘이고 엘이는 그런 정보인데 지금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100%가 아니라 원래 기존 방식처럼 세금을 빼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적어도 안 받는 것보다야 어차피 내가 낸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자세히 Así 해묽 안懂 효과 2014 날 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